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찬형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? 저는 체육이랑 한국사 시간을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야식 메뉴는? 저는 닭발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은 어젯밤에 했던 챔스의 토트넘과 지배주다 전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두 꼴이나 넣어서 행복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건 올해가 가기 전에 친구들하고 제가 고3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친구들끼리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국토대장정을 계획 중입니다 근데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? 저는 라라랜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라라랜드의 리아와 세바스찬의 테마곡을 고르겠습니다 계속 인스타그램 프로필은? 프로필 사진은 고양이 그림 누가 그려주신 고양이 그림 사진인데 저희 집 고양이 실버를 누가 그려주셔서 그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셨습니다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아이는? 제가 초등학교 때 장수풍뎅이를 갖고 싶다고 쓴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새벽에 나가시는 걸 알게 된 그때였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저는 발 발이 되게 하얗고 발이 이쁩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vs 고양이 저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지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고양이만 키우니까 저도 따라서 좀 조용하고 잠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강아지를 키우면 확실히 같이 산책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강아지를 나중에 이거 좀 괜찮아지만 키워보고 싶습니다 학교 매점 최애 메뉴는? 학교 매점 가면 점심 먹고 메로나 를 꼭 먹고요 아침에 가끔 초코우유 많이 사고요 몸에 좋은 거 먹고 싶을 때는 토핑 이라고 비오트 같은 거 사왔습니다 가장 자주 들었던 잔소리는 저희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제가 맨날 축구만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 할 거냐고 내일 어제 일은 모두 괜찮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